한 번 재볼께요 와 202호도 제가 봤었는데 거기랑은 차원이 다르게 큰데 이거? 그때 구리산다고 하니까 제일 넓은 방 보여주셨네요 이거 혹시 신축 첫입주 하신거에요? 네 맞아요 1년 사신거죠? 네 맞아요 잠깐만 엄청 큰데 이거? 5m가 되는데요? 5m 5m 5m에 3m 5m에 3m 5m에 3m 되게 있을 때만 담글 수 있죠? 네 5m에 3m 5m에 3m 5m에 3m 5m에 3m 6m에 4m 7m 8m 7m 8m 8m 9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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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m 11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